지옥의 점수의 신비한 주먹 탭댄서 파랑 먼저 버렸다 야 잠깐만 돈이 안 벌려 뭐야 스포아 나 벌렸구나 빨리 숙소 쏘봐줘 안 돼 하나하나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안 돼 좋아 25원 더더더더 우리팀 1킬 도 못했는데 250원을 벌었어 얼마나 대단해 대단한 거 맞나 1킬 도 못했는데 250원이나 벌었어 바나더 10원 이거 촉수 위치 반대해서 얘네 소환해야겠다 얘네가 자꾸 촉수 저거 저거 약간 뭔가 이상하게 시켜버리네 저거 약간 뭔가 이상하게 시켜버리네 음... 긴급 탈출 실패 긴급 탈출 실패 루카 띡 그동안 벙거보다 이게 더 많은 것 같으면 정상일까 긴급 탈출 실패 긴급 탈출 실패 긴급 탈출 실패 적당히 놓았어야 되는데 람버스 있는데 풀 차징을 하려한 죄 달개반유진 렛이 또 안 나온다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하하하하 안나와 아 돈 좀 벌겠다는데 왜케 이렇게 도움을 안주냐 옆동네꺼라도 좀 땡겨봐 안돼 쉽지 않네 오늘은 운이 있어 오늘은 운이 있어 뭐야 레오나 여기다 궁 썼는데 갑자기 운이 있어 아삭이 아니라 뭐라 아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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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LLY 장면 와이엇 헤엄쳐가라 옳지 오호오옳옥옥옥옥옥옥옥옥옥옥옥! 히세폭 양 왜이래? 히피 선물이라 노루가 좀 더 쎄 보이는데? 자꾸 눈덩이를 구르는데 어 뭐야 얘도 장난 아니네? 월석제 생기야 일라이드 누누가 이겼나? 아 열매를 먼저 뛰었는데 안될 것 같죠 오 잠깐만 시작부터 휠까지 나왔다 제발 제발 됐나? 오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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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그까지 79골드 받았어 아 이거 AP 아 복원 이런거 나와두면 정말 좋을텐데 이제 아마리팀은 이들이 손에 일걸? 아마리팀은 이들이 손에 일걸? 아마리팀은 이들이 손에 일걸? etiquette 이미 지금입니다 군덩이 안은 죽었어 벌써 레드카드 세장이요 2,600원 버전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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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계속 복사해보자 도박군의 칼날 급인데 이 정도면 사실 도바꾼의 칼날을 먹으면 더 좋긴 하겠다 뭐야 이런 것도 있어? 포피 귀엽게 됐네 끄익거린다 도바꾼의 칼날 찾아볼까 내 포파레구도 그냥 먹어도 되겠다 한 방 댄지를 놓쳐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피 채우고 기다리고 해도 충분히 해 충분히 천천히 피가 안 찰 것 같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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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면 안 돼 이거 눈알이 그냥 다 깨버려 이거 눈알 고르면 안 될 것 같아 눈알이 그냥 문제 같아 여섯 열맬 뭐가? 바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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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먹게 내가 때려서 나도 돈빨게 그냥 피먹게 내가 때려서 나도 돈빨게 어우 잘 버틴다 누무야 됐다 이제 슬슬 죽일 준비 다시 2천원 옥시이 얼마 남았고 2천원 있어 끝나고 나니까 지금 끝나니까 2천원 있어 완벽하고 있어 바로 아아 또 안나온다 젠장 게임이 뭐가 이래 왜 촉수 안나와 아니 촉수단다 안나와 2라운드째 안나왔어 지금 아까도 한번 안나오고 여기도 한번 안나오고 음 1300원 한번 벌기해볼까 오자장수,피즈,돌진,간다므무 좀 튀어야겠네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네 하나도 죽을게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건 안된다 돌진이라서 2랑 W랑 뭐 그런게 엄청 빠르네 바이르 때려야돼 블라디 바이르 바이가 준일이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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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먹고 그렇지 살짝 맛없네 이거 그냥 피찰때까지 기다렸다가 피찰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의미없음 아이 아이 기다렸다가 하라니까 아이 오케이 그냥 해보자 그래 조금이라도 걸자 시간이면 없다 그냥 한 300은 또 번거 같기도 하고 마법가수 뭐가 랜턴 타고 들어가야 될거같은데 이거? 랜턴 타고 들어가야 될거같은데 이거? 됐다 그렇지 그렇지 암살 좋았다 4200원 벌었다 이동 가지고서 싸운거는 생각도 못했겠지? 나는 프리즈만 탈거야 싼거만 탈거야 저 포피 아까부터 평캔을 미친듯이 하는데 움직임이 뭔가 이상해 평캐랑 포피 평캐를 몇번 하는거야 보는데 활력주는지 달빛마법꺼 자 또 돈 모아보자 나와라 얏 또 안나와? 미린비 이젠 익숙하다 이젠 근데 돈 안써서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니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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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됐다 됐다 한 번 돈복사 했다 오오 개만리 생겨 범위 개만리 생겨 개만리 생겨 개만리 생겨 개만리 생겨 Marina literally 스타베어 아. 절대 안 죽네 야 아아 아아 아우 잡았는데 아우 죽으면서 애들이 뭐가 많이 나와서 애들이 또 잡아주긴 하네 2,600원 마지막 템 총검 내셔 루덴 5루 좋아 300원 들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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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좋아 모루 하나 더 샀어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서 모루 하나 더 샀어 야 이 다음에는 무조건 더 더 하겠다 괜찮아 안 할 수 안 써도 돼? 힐 처리 완료 잘가라 임마 지금 폭발의 구랑 내가 이게 확 지옥의 전도체 그리고 여기 뭐 이런거 지렁이들도 나와가지고 저거지로 거리를 좁힌다는거는 나머지 거리 좁힐 스킬이 없다는거지 그냥 튀어버리면 내 여유로 돼 이거 지금 장만하니 돈 진짜 많이 벌었을거 인제 지금 판 선제공격으로 이미 2,000골드를 벌었어 3,200원 5,000골드 6,000골드 5,000골드 5,000골드를 좋아 이거 안됩까? 빨리 아아 이거 나와라 나왔다 나왔다 지금이야 4,000골드 5,000골드 5,000골드 6,000골드 됐다 아! 모루 하나 또 샀어! 아 진짜 이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겨야 한다 아싸 게임하우트 어라? 어? 아 이거 아 엇갈렸다 니 가만히 있... 혹시 있나 보자? 그렇지 이거부터 시작할게 W 평타를 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나 살려보자 확실히 하자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 녀석들 이번엔 이긴다고요? 정신결속 끝판왕 찜솟 마법가서 기본으로는 결투에 대가 마법가서 기본으로는 결투에 대가 아! 마지막은 시간이 없다 자 보내보자 자 보내보자 쪼끔 강행까지 있으니까 이런거 쓰면서 들어가도 될 것 같애 아니 아 아 네 나 나 나 다 세이 카보로 아 프리즈몰을 뭐 안 뜨나? 아아 기다렸다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에이 안되겠다 아 오케이 가보자 이겨보자 바로스 17댄스 아싸 맵 좋고 오케이 나는 안죽지롱 미마 와 나이리아 누군이 이렇게 잡았다 그렇지 이겼다 야 얼마 벌었냐 야 시작부터 끝까지 3,000골드 벌었다 야 이거 2판 골드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냥 63,000 골드를 4만 1,000원을 우리가 벌었네 통화 아니 이게 야 2등이 3만 1,000원을 벌었는데 물론 2배 특성상 골드 많이 벌긴 하지만 4만 1,000원을 벌었으면 이게 내가 한 만원 가까이 더 번건데 도박군의 칼날도 없이 아마 도박군의 칼날 이런거 있었으면 더 괜찮았을지도 야 이거 또 해봐야겠는데 개재밋는데 와아 골드번거 보여요? 진짜 많은 것 까이 더 벌었어 진짜 많은 것 까이 더 벌었어